오늘은 누나가 오는 날 너가 제일 목 빠지게 기다렸네 그런가? 자 지금 로스앤젤레스 공항입니다 이제 누나가 도착할 시간이 말만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만기 제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견디고 씩씩하게 돌아오는 우리 딸한테 축하의 박수를 여기 주차에 자리 있는데 아 뭐 아프지 가까운데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일단 주차 자리만 찾는 게 깜짝이야 이 정도면 감지적지 한 거지 뭐 진짜 주차 다녔을 때는 해배는 거 그 공간을 남기면 안 돼 인마 계속 주절주절 지껄여야지 3050? 넘버를 지금 찍고 있다고? 찍고 있다고도? 내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? 너를 보고서는 찍어야지 너를 아니고 자기 찍으라는 거잖아 아니야 너 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하라는 거야 내가 찍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지금 동일한 거에 찍으라고 한국 타이어가 엄청난 질을 저질렀어 전 우리 애교가 엄마 내식이 있잖아. 내식이 교구, 한국 성당 교구도 대구 교구에서 온대. 정화상 여기 바로 그 성당이지. 거기가 연관됐다네? 나 그거, 뭐야, 가톨릭 방송 했던 거 기억나지? 김분상 비용이시유 신부님이 갑자기 신문사 했었거든. 근데 그 신문 이름은 또 아는 거야. 다 엮여 있다니까. 나 그 신부님도 여기 LA 갖고 온대. 여기 아무래도 대구 교구가, 여기는 대구대. 너 그거 다시 아르바이트 할 거야? 아니. 해. 그럼 왜 해. 힘들어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시간 없어. 그거, 솔직히 돈 받았어, 그거? 아니, 그게 아니라 우리 딸이 그. 그거 돈 받지 않고 그냥 막 상품권 주고 그러지 않았어? 아유, 야. 무려야, 100%. 근데 나는 이제 누나. 나중에 나갈 때 좀 돈 줬지. 누나의 달란트를 좀 써먹으러 왔는데. 아니, 누나는. 근데 어머, 내가 했던 신부님 다 돌아가셨어. 찾는 신분이 어디에. 그 어린이집에서 신분이 돌아가셨지? 뭐야, 무서워 죽겠어. 아니, 근데 차동이 없인 분은 왜 돌아가신 거야? 그 신분이 완전 스타인데. 그 신분이 뭐 세우대학교, 서울대학교 나고. 아니, 점잖아. 점잖아. 암이야, 암. 무슨 암이었어? 간암인가? 아유, 세상에. 너무 혹사했네, 그럼. 그 사람 너무 방송도 많이 했어. 아니, 그니까 너무 혹사해서. 드럽게 멋이 없네. 아유. 아유. 뽐뽀. 그런 사람 때문에. 천주교가 떴잖아, 어쨌든. 어, 신부님이 책도 많이 냈잖아. 아유. 그 www.pb.com 영원히 책을 잘 나간다. 또 없어져.